자 그 다음 봅니다.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자 한 방법. 당연히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라 그랬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은 간단하게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상을 통하여서 이다. 자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id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key. 자 여기는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죠. 뭐뭐가 있다 없다. 자 없다. there is nothing. 어떤 것도 없다. 자연적으로 슬픈. 어떤 것도 없다. 음악의 단조.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고 그러잖아. 단조에서의 음악에 대해.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슬픈 어떤 것은 없다. 아니면 혹은 자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또 얘 플레이드가 PP가 돼서 혹은 연주되어지는 음악. 느리게. 낮은 음으로. 그러니까. 밑에 단. 그게 이제 낮은 장. 낮은 음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음은 약간 좀 경쾌하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자 maybe we have just come to hear certain kinds come to 뭐뭐하게 되다. 우리는 아마도 have come. 현재 완료. 우리는 아마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단지 듣게 되었을 것이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픈 것으로써 왜? because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연계시키도록 배웠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we have sad events like funeral. 뭐뭐와 같은 장례식과 같은 슬픈 사건과 그것들을 연계시키도록 장례식에 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느리고 차분한 음악들이 나오잖아. 거기에 뭐 댄스곡이 나오겠어.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계속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되는 거야. if this view is correct 이 견해가 올바르다면 올바르다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have difficulty ing 뭐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죠? 우리는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뭐하는데? interpreting the emotion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푸익스프레스 인 컬처리 암파밀리 뮤직 문화적으로 익숙해진 음악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문화에서는 익숙하니까 낮은 이제 어떤 다른 문화에서는 장례식 같을 때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축제 같은 빠른 비트의 음악을 할 수도 있잖아. 아프리카 쪽에서 아프리카인가? 남미인가? 그쪽에서 그러는 거 있다며. 그래서 그 아프리카문가보다 아프리카 그래서 거기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그 이렇게 경쾌하고 경쾌한 음악을 튼다며. 장례식 날 그 관을 메고 가면서. 자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장례식 음악이 아니라 뭐 댄스곡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은 그 포지션이다. 여기 입장. 아까 view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그 연결 관계 자 음악과 감정 사이의 관계는 관계는 이럴 때 one of 이렇게 쓰면 뒤에 복수가 아니죠. 단수지 그러면은 일종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일종의 닮음이다는 견해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쌤이 주어를 뒤쪽으로 해놨죠. 요거를 이제 부정어 도치 아니 보어 도치가 된 거야. 이러한 견해는 이 견해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되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자 예를 들어 when we feel sad 우리가 슬플 때 슬프게 느낄 때 우리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리고 또 느리게 말한다. 그리고 느리게 아니면 그리고는 low pitched voice 저음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 따라서 when we hear slow low music 우리가 느리고 느리고 낮은 음악 그러니까 이제 음이 낮은 그거를 들을 때 we hear it as sad 우리는 그것을 슬픈 것으로써 듣는다. if this view is correct 이 견해가 올바르다면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준부정이죠. 우리는 거의 어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understanding demotion express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거의 갖지 않을 것이다. 샘은 한국어로 된 음악을 들어도 이해하는데 어렵다. it is believed that 가주어 진주어에요. 대절이라고 믿어진다. 수동태 사용이 된거고 emotions express in music 음악에서 표현되는 음악에서 표현되는 이 감정들은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진다. through 학습 학습된 연상 문화적으로 오겠죠? culturally learned association 을 통하여 혹은 it can be understood 그 여기서 it emotion 을 뜻하는 거야. 이 감정은 이해되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닮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사성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둘 중에 두 가지 근거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상 언제나 슬픈 이벤트 장례식 같은 게 있으면 저음에 낮은 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낮은 음을 들으면 이건 슬픈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과 감정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 있다. ressemblance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그 이모션이 낮을 때 감정이 낮을 때는 음악도 낮은 음이야. 그러니까 낮은 음을 들으면 또 슬픈 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